중국에서 굴착기 달인이 경이로운 묘기를 펼쳤습니다. 두 바퀴로 서서 빙글빙글 돌며 묘기를 부리는가 하면 손으로 해도 어려운 와인잔 쌓기와 바늘에 실 꿰기까지 성공.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굴착기와 하나가 된 듯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. 인간의 숙련도와 기계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치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같네요.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같네요.